안녕하세요. 이상로의 텐텐백어입니다. 와우는 이상로 파트너와 시장 분석하고 전략도 세워가시죠.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좋지 못한 시장인지 그래서 그런지 테마 장세가 워낙에 오늘 좀 심한 것 같습니다. 특히 2파 전쟁을 메인으로 석유와 가스 관련주 또 이스라엘 수입 의존 품목인 부름 관련주 저는 이번에 좀 처음 듣게 됐는데 부름 관련주부터 또 방산까지 강한데요. 확실히 시장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런 테마 장세 계속 좀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름이라는 광물이 사실 우리 일반적으로 쓰이는 곳은 없습니다. 대신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이 친환경적인 부분의 타랑시설이라는 여기에 많이 쓰이는 것이 부름이라는 부분인데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큰 영향은 주지 않는 부분이지만 다만 우리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정학적에 대한 부분에서 중동증에 속해 있다 보니 유가에 대한 부분에서 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또 한 군데는 또 우리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다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이런 LNG 관련된 가격들이 또 크게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시장 자체는 재료라든지 또는 뉴스에 대해서 상당한 의존도가 높은 시장일 뿐더러 마찬가지로 미국발에 대한 호재나 악재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지금 현재 시장은 작용을 하는 그런 양상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이렇게 한 번 잡아봤습니다. 재료 뉴스에 의한 난전 형태에 대한 등락이 이어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복잡한 시장 오늘 차근차근히 한 번 살펴보죠. 첫 번째 체크 포인트 역시나 에너지 관련주입니다. 앞선 코너에서 살펴봤듯이요. 이란 참전 가능성이 커지면서 유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의 전략은 어떻게 세워가면 좋을까요? 지금 현재 불확실성은 더욱더 확대되는 그런 양상들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 미국의 10연물 장기 채권 금리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크게 하락을 하는 양상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는 우리가 불확실성이 커져가지고 현재 시장에 대한 하락세가 나타난다고 보기보다는 우리가 미국 장에 대한 하락이 나타났기 때문에 일부 차익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가 국내 증시에 대해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하락폭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추정을 한 번 해봤고 다만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이 유럽 천연가스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바로 TTF 가스라든지 영국 가스에 대한 가격이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사실 전을 대비해서는 오늘 1%에 2% 내외밖에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오름폭 자체가 상당히 컸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도 이슈가 되는 부분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선은 흥구석유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구석유가 지난주 가격 대비해서 약 2배 이상에 대한 상당히 단기간에 급한 그런 양상들,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양상 부분들이고 이는 이제 글로벌적인 불확실성 자체가 결국에는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대용조 안에서 본다면 우리가 E1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E1이 아시다시피 LPG 충전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현재 오늘 20선에 대한 돌파가 이루어지고 있는 양상 그리고 앞서 있는 정고점에 대한 부분에서 한 번 더 상승을 한다면 돌파에 대한 가능성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기업들이 보면 대용주다 보니까 거리량 자체가 또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투자를 하시는 전략이 필요하고 자 그리고 이제 SK가스도 한 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가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9월 달에 말씀드렸던 기업이 현재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을 꾸준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SK가스는 LPG와 LNG 이 두 가지에 대한 사업을 모두 다 영향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신고가에 대한 지속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어차피 대용주이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으로 좀 더 극대화시킨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저희가 살펴볼 종목 대성에너지가 오늘 또 상한가를 갔는데 여기도 한 번 살펴보죠. 네 대성에너지 저희가 10월 8일 날 말씀드린 기업인데 오늘도 상한가에 또 달성이 되면서 단기간에 또 급등하는 양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지금 현재 그만큼 이제 우리가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시가스 관련된 사업을 영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에 에너지 관련된 수요가 가장 크게 급증하는 것은 결국 겨울이거든요. 그럼 현재 흐름 자체로 단기간에 상승했다는 것 말고는 악재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요. 오히려 지금 현재는 11월 달까지는 이런 우려감들이 연쇄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급등락을 거듭하더라도 좀 더 들고 가시는 전략이 좀 더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이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면서 수익 극대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당분간은 이런 흐름이 계속될 거다. 또 겨울도 앞두고 있잖아요. 당분간 수익 극대화 전략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전쟁 불확실성의 방산주가 강세입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게 폴란드 관련 줄 예전에 방산 대표주라 하면 한국항공우주라든지 그러면 대형주가 강했는데 이번에 오르는 것들은 조금 더 전통적인 방산주예요. 빅텍이라든지 스페코라든지 퍼스텍 같은 종목들인데 왜 이 종목들이 강한 모습을 나타낼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부의 방산 정책이 들어가면서 지금 보면 우크라이나나 또는 이제 폴란드 쪽에 대한 이슈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독수리 오용제 관련주라고 표현했다. 그렇죠? 그래서 LNG, LIG, 넥스원이라든지 또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같은 기업들이 움직였다면 지금은 이제 빅텍, 스페코, 퍼스텍 방송을 꾸준하게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세 가지 종목을 제가 방산 테마주 사명제라고 말씀드렸다. 지금 현재는 보면 그러면 전통적으로 우리가 독수리 오용제가 가는 것이 아니라 방산 테마주 사명제가 간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 자체는 재료와 이슈에 대해서 우려감과 기대감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하는 시장이라고 봐야 되고 수급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우리가 메이저 수급에 대한 부분보다는 개인들의 수급에 대해서 자주 유지할 수 있는 조금은 중소용주 또는 개별주에 대한 흐름들이 좀 더 등락을 크게 나타내는 시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빅텍, 스페코, 퍼스텍 중에서도 우리 오늘은 퍼스텍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스텍이 현재 의미 있는 상승을 조금 나타내는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지지를 받던 자리를 현재 저항 구간으로 해서 오늘 돌파에 대한 시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 자체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우리가 이런 방산 테마주 사명제는 좀 더 눈여겨보신 전략이 필요하고 오늘 추가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한일단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단조가 과거의 탄두에 대한 중량 개선이 이루어졌을 때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던 것이 한일단조거든요. 한일단조도 지금 바닷꽃역에서 돌아서 오르고 있는 만큼 우리가 테마성에 대한 움직임으로 함께 움직일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한일단조도 함께 눈여겨보신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정책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테마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었군요. 그럼 마지막 체크포인트입니다. 조선 3사가 이번 3분기에 11년 만에 동반 흑자를 달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한화옷이죠. 그러니까 이전 대우조선 해양의 고질적인 문제가 적가수주였잖아요. 이번에 인수가 되면서 그 어려움을 좀 많이 해소가 된 것 같은데 조선 3사 내년에는 이익폭이 더 늘어날 거라고 하는데 지금 담으면 괜찮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기대감이 일부 작용합니다. 우리가 우선은 선박 건조와 실질적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는 약 2년 정도에 대한 딜레이가 걸리게 되는데요. 지금에 나오는 실적은 결국 1년 전이라든지 2년 전에 받았던 수주에 대한 부분 자체가 실질적으로 건조 시행이 지금 이루어지면서 지금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시장에서는 얘기하지 않는 부분 자체는 결국 유가에 대한 상승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중동 쪽에서에 대한 시설 투자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도 함께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유가 상승에 대한 수혜주가 또 조선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함께 더불어서 한번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고 오늘 눈여겨봐야 되는 기업은 삼성중공급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급이 최근 들어서 주가가 상당무 빠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바닷꽃역에서 조금 돌아서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다른 여타의 조선주들보다 삼성중공급에 대한 하락포가 크게 나타났던 이유는 우리가 삼성중공급 같은 경우에 특수선에 대한 부분을 매출해서 잡히고 있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상선에 대한 매출이 크게 지금 주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삼성중공급이 최근 하락으로 그대로 드러났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다만 이제 우리가 오늘 HD 현대중공급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중공급 같은 경우 오늘 반등을 조금 붙이는 그런 양상들인데 결국에는 시설 투자에 대한 부분의 기대감이 작용했을 때는 HD 현대중공급 같은 플랜트 사업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도 함께 갈 수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LNG 상승 관련된 이슈가 됐을 때마다 움직이는 종목이 우리가 동성화인텍이 있습니다. 오늘 동성화인텍도 상당히 장기평에 대한 지지를 밟고 오늘 반등이 나오는 만큼 우리 LNG 관련된 기업들도 함께 눈여겨보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살펴볼 관련주는요. 설탕 관련주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곡물 관련주 조금 살펴봤을 때 곡물 관련주는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살펴보고 장기적으로 볼 때는 설탕 관련주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어떤 종목들 좀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실제로 대두, 옥수수, 설탕 이 세 가지가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고 다만 이제 가격적인 상승이 진짜로 이루어졌던 것이 설탕이기 때문에 설탕 관련주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오늘도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설탕 관련주들 몇 가지를 좀 보시면 우선은 이제 우리가 설탕이라는 부분 자체가 또 대체를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과거에 파동에 한 번 있었던 사카린이라든지 또는 이제 올리고당 관련된 기업들도 함께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매출비 중에서 약 47%에서 50% 정도 차지하는 것이 이제 대안재당이고요. 우리가 또 설탕하면 마트에서 가장 많이 보는 것이 이제 시즌제일재당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상홀딩스 대상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청정원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대상그룹이고 그리고 이제 경인양행 또는 삼량사 그리고 보락은 이제 식품청가제에 대한 관련된 기업인데 이 기업이 이제 LG가의 장인 되시는 분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가 이제 또 보락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참고하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은요? 이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기업 대안재당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안재당은 현재 글로벌 설탕 가격에 대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최근에 이제 사탕수수 생산국 브라질이라든지 또는 태국이라든지 동남아 쪽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12년 만에 현재 상당한 가뭄이 들면서 흉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지금 현재 12년 만에 최고가를 경신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양상들이 좀 더 이어갈 거라고 보고 1차적인 목표가를 잡는다면 3,800원 그리고 손주가는 3,80원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대한재당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